먼저 2022학년 기준으로 스프링 시메스터, 봄학기랑 폴 시메스터, 가을학기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pplying to UIC 바로 UIC에 지원하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 international front track 바로 국제학생 트랙 입학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을 하겠는데 international students가 있고 korean students가 있습니다. 그래서 korean students 부분 거는 좀 구결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international students는 african and both of his or her powers must be of non-Korean nationality. 즉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부모의 조건이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인 학생이 international students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세대 UIC 외국인 전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학생 korean students 한국 학생 중에서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지금 이 전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이긴 한데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업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전 교육 과정 해외 이수 12 year full time year admission이라는 입학 과정이라는 별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러니까 applicant 지원자도 all in nationality 외국 국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 모두 또 역시 non-Korean nationality 즉 foreign nationality 한국이 아닌 국적 외국 국적이어야지만 여기 지원해 가능하다. 여기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domestic students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korean nationality를 갖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해외에서 전 교육 과정 해외 이수했으면 정원 외로 뽑는 전형이 있으니 그 부분 것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외국 국적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international students 국제 학생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 자주 강조합니다.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 이것이 지원 기본적인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nationality 국적 기준으로는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제 그와 이제 동등한 자격 이 부분이 기본적인 학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gd 즉 검정고시를 받다든지 기본적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must be none korean with none korean parents 부모 모두 한국인이 아니어야 되고 역시 학생도 한국인이 아니어야 된다. 이것은 한국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nationality 국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적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타이완 즉 대만 국적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아니라 부모 한 명까지만 부모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인들에 대한 어떤 과 같은 배려라고 보여주는데 2023년서부터는 taiwanese nationality 대만 국적도 역시 부모 모두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if a student is a foreigner who is ethnically korean 한국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양만 한국인이고 외국인이에요. 즉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그런데 외국 국적이다라고 하면 역시 지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또 외국 국적을 받을 수가 있죠. korean adaptees도 입양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원하려고만 무조건 국적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적을 획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그레이드 1 전에 국적 취득이 되어져야지만 그와 같은 외국 국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입양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국적을 외국 국적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이와 같은 부분 것의 각자 내용을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나셔널리티입니다. 국적이 확실하게 외국 국적인 부분이고 외국 국적의 그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uric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형 분석 사이미 대표 샘 홍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